대구시가 제32회 재개물의 날을 맞아 동구 금호강 안심숲지에서 하천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관광협회가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의 토요시민콘서트 첫 공연이 신천수변무대와 공성로 관광안내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제32회 세개물의 날을 맞아 동구 금호강 안심숲지에서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세개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지정 선포한 날로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기념식을 대신해 올해는 수변정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안심숲지 하천유역 약 3km를 안심교에서 범안대교까지 150여 명이 10개 주로 나눠 조별책임구간 내 정화활동을 실시했고 마대 300여 개 2톤가량의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관광협회가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22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티투어는 기존의 핵심 코스는 유지하고 군의군 편입으로 더 넓어진 대구, 레트로와 헤이힐링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해 대구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도심 순환 노선은 기존 노선 승차 수요와 선호 관광지 등을 반영해 4개 정류장을 폐지하고 4개 지점을 추가해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순환시간 조정했습니다. 변경된 도심 순환 노선은 하루 7회 운영으로 출발 시간은 기존 9시에서 30분이 늦춰졌고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의 토요시민콘서트 첫 공연이 23일 토요일 오후 7시 신천수변 무대와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신천수변 무대에서는 백진현 시립교양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와 사회로 풀편성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된 가운데 소프라노 정선경, 테너 김명규가 협연했습니다. 오르프의 카르미나 불하나 중 오 운명의 여신이여, 기제 카르맨 모음곡, 임금수호, 강 건너 봄이 오듯 등 따뜻한 클래식 선율이 봄밤에 정취를 더했습니다. 같은 시각, 봉성로 관광안내소 앞에서는 시립국악단 양성필 악장의 지휘로 국악관연악 신뱃놀이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영화음악 모음곡, 서도소리꾼 김단희의 서도난 봉가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생활권 내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봄내음길을 추천합니다. 도심 내 봄내음길로는 화랑로와 두류공원로, 산격청사 주변, 뽀뽀라동산, 지저동 벚꽃터널 등으로 출퇴근길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길입니다. 나들이나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으로는 팔공산 순환도로, 옥포로, 발창로 등을 꼽았고, 봄축제로는 발창지길 벚꽃축제, 옥포벚꽃축제, 팔공산 벚꽃축제, 비슬산 창꽃문화재 등이 있습니다.